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한 13일, 제가 올 12월 초에 대만 MOA 쇼 12월 1일, 2일, 3일 이렇게 행사를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일주일 정도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고열이랑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한국 도착한 12월 4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거의 출근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의 집에서 병원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요양을 했던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코로나가 걸린 거 아니냐 아니면 그때 대만 갔다 오면서 중국 폐렴이 또 유행했잖아요. 그거 아니냐 해가지고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랑 폐렴 검사 다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감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쉬었고 영상을 아마 제가 한 13편에 거쳐서 이렇게 부스별로 이렇게 다 잘라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한 편씩 계속 올렸어요. 한꺼번에 다 올리려고 하니까 영상도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하루 템으로 올렸고 이 영상은 전체 영상이 다 올라간 이후에 제가 다녀온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고 형태 유튜브를 하니까 구독자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면 좋고 또 MOA 행사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대만에서 만났던 구독자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만 MOA 같은 경우는 16년도를 후아쇼을 보러 갔었고요. 그리고 17년, 18년, 19년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MOA 행사를 갔었고 코로나를 제외한 행사 그래서 거의 2년 만에 대만을 가게 되었죠. 주 목적은 그거였어요. 대만을 가게 된 목적은 바로 이 패치입니다. 대만 MOA 행사를 참가를 해서 3대이 패스를 구매하면 3일 동안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구매하면 이 패치를 하나를 무상으로 줘요. 이번에는 이 패치랑 포스터랑 자잘한 볼펜이나 이런 거 주던데 다른 것들은 별 그거 없더라고요. 그냥 이 패치 하나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여기에다가 패치를 뜯어서 지금 앞서 받았던 패치들은 저쪽 다른 데 뒀는데 이 패치는 제가 패치 수집하는 이 패치 철에 이렇게 기념품으로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패치가 목적이었고 또 이번에 대만을 가서 제가 패치를 부스별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치를 많이 나눠주는데 거의 안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블레이드라는 회사 블레이드에서 나오는 회사의 홀스터 커스텀 패치인데 이 패치도 하나 받았습니다. 너무 이뻐서 이거는 그냥 주지는 않고 페이스북 팔로우인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면 이 패치를 주더라고요. 이 패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을 가기 전에 꼭 확인해 알고 가면 좋은 점들에 대한 영상을 한 두세 편 올렸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대만에서 또는 저를 보고 알아봐 주시는 분, 구독자분이겠죠. 저를 알고는 있지만 굳이 전망하고는 인사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턱대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가서 이거 제 패치, 2024년도 제가 패치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패치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 패치를 제가 선물로 드린다고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한국 사람인데 아재TV라고 합니다. 패치 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구독자인지 아니면 내를 싫어하는 구독자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께 이 패치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제가 패치 준비를 많이 해 갔는데 많이 못 드렸어요. 한 10분?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행사장에서도 뵀었고 그리고 건샵에서도 좀 뵀고 했어요. 아무튼 패치를, 이 패치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3 MO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MOA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이슈거리, 이슈거리라고 하니까 볼만한 거리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SRC 첫 번째, 두 번째가 SRC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SRC의 글록 17 젠5 MOS 버전이 우리가 생각했던 GHK가 아닌 SRC에서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느끼는 SRC의 이미지는 뭘까요? 바로 좀 저렴한 에어소프트건, 저렴한 가스건인데 이 SRC에서 17 젠5 MOS 버전이 나온다. 정말 의아해하실 건데 어디야, 저기. 우마렉스에서 SRC의 17 MOS 버전의 라이센스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GHK에 안 주고 SRC로 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GHK에서 출시를 하지 않고 SRC에서 출시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오는 구조적인 문제 우리가 제가 GHK AK라든지 아니면 글록이라든지 ARU를 제가 사용을 해봤죠. 실제로 AK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GHK 글록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얼마 전에 중고로 방출을 했었죠. 그런데 이 GHK 글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트라이크 방식의 실촌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마루이라든지 VFC라든지 그 타사, WE 이런 제품들과는 구조적으로 해머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담겼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를 담겼을 때 지금도 이럴 때 이 부분에서 이 뒷부분에서 걸리는 느낌이 그러니까 해머가 살짝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GHK 글록을 사시면서 딱 돌렸을 때 GHK 글록은 전혀 걸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당연히 17GEM5 MOS도 GHK에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SRC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테스트를 해본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고 하면 일단 슬라이드를 담길 때 이 느낌은 GHK의 글록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루이라든지 W라든지 VFC에 비해서는 이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 걸리는 느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느낌이 없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보면 해머의 위치가 하우징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해머가 위로 살짝 튀어나오는 구조가 아닌 완전히 안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담겼을 때 걸리는 게 거의 없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되면 생각보다 괜찮은 평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외형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실촌과 동일하겠죠. 다만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VFC 글록 17 젠5 버전입니다. 젠5, MOS 버전이 아니고 글록 17 젠5 버전인데 이 형의 순정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슬라이드 재질이라든지 하부 프레임의 느낌이라든지 이 부분은 깜짝 놀랐어요. VFC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같은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SRC 같은 경우는 VFC 보다는 좀 저렴한 제품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17 MOS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한 20만원 초반대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보통 GHK를 제외하고 VFC 글록 17 젠5 같은 경우는 대만 현지에서 이걸 구매를 했을 때는 2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만원 초반대 한 20, 20, 30만원 대만에서 출시하는 금액이 그 정도의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출시를 대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SRC 제품을 30만원 가까이 출시를 해버리면 유저 입장에서는 살 메리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SRC에서 단조 MARGBB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출시 전에 샘플 모델인지 출시용으로 완벽하게 모딩이 된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단조라고는 하지만 단조는 실제로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때 표는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도장이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이 행사장에서는 도장 피막이 엄청 쌈틱 그러니까 SRC 특유의 그 느낌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대로 출시하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외형이 도장이 너무 피막이 엉망이라서 그래서 이 정도 큰 규모의 행사장에 출시를 하는 제품이면 어느 정도 출시하는 제품과 흡사하게 퀄리티를 높여서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시연을 해볼 수 있었어요. 시연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 그냥 느낌은 그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마루이 MWS보다 조금 더 세다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이라서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SRC에서 나오는 글록 17 젠5 MWS 버전은 기대가 됐는데 GBBAR 제품은 솔직히 딱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제품 하나 더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 정도 가지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슈가 됐던 게 VFC에서 AK를 출시했습니다. AK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제가 아쉬운 점은 아마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첫날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첫날은 프레스 기자분들이나 샵 대표님분들은 그거를 만져볼 수 있고 사격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전열장 안에서 꺼내지를 못했어요. 꺼내지를 못했고 실제로 만져보지는 못했고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딱히 그렇게 임팩트가 있고 와 이거 정말 호구 대단하네 이런 제품이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출시를 해봐야 되겠죠. 작동성이라든지 아무래도 VFC니까 어느 정도의 작동성이나 외형 퀄리티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GHK 제품의 AK들이 워낙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할지는 출시가 되어봐야 알 것 같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지는 조금 더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까이 나와버리면 GHK랑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만져보지는 못했고 눈으로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크게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출시되면은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한번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요거는 정말 대만 유저들은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딱히 그런 건 모르겠는데 볼트사에서 GBB 제품이 나옵니다. 볼트사에서 GBB 제품이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사격 테스트를 해봤고 가스를 넣고 쏴봤습니다. 보통 한 12kg 정도 되는 가스를 사용을 했고 사격을 테스트를 해본 바 AR M4 제품이어서 MK18로 세팅을 했고 마루이 MWS 탄창이 호환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내부 구조는 마루이 MWS의 카피 같습니다. 한데 반동은 그냥 MWS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볼트에서 만드는 마루이 MWS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딱 그 수준 그래서 내구성이나 출시를 해봐야 알겠죠. 이것도 출시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작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마루이 MWS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마루이 MWS 금액과 볼트에서 나오는 GBBAR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인지에 따라서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루이 MWS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나온다고 하면 대체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 등 뒤에 있는 이 제품 마루이 MWS 베이스로 나오는 건스모디파이 MWS 컨버전 킷인데 이 제품이 좋다고는 하지만 제가 게임에도 써보고 사실 이거 어저께 이 제품 이거 저희 실내 CQB에 제가 가져가서 게임을 하고 왔습니다. 한데 MWS를 카피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MWS의 작동성은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단발로 잔잔하게 쓸 때는 했겠지만 게임에서 쓸 때 연사로 막 쏘고 이렇게 하드하게 굴릴 때 MWS의 작동성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어저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볼트에서 나오는 GBB 제품도 출시가 되어봐야 알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GHK의 AK와 AR의 버전 3가 나왔습니다. 3가 출시를 했고 이미 판매도 시작을 했죠. 벌써 구매를 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제품 GHK AK 버전 3 제품입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대만 MOL 같은 지인분이 구매를 했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제가 리뷰 영상을 찍기 위해서 빌려주셔가지고 고맙게 리뷰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곧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선정한 다섯 번째 GHK의 버전 3 제품 뭐 크게는 노즐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래서 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행사장에서 AK라든지 AR을 사격을 해본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역시 GHK다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뭐 CO2 버전도 쌓아봤고 그냥 가스 버전도 쌓아봤는데 확실히 반동이라든지 임팩트가 딱딱 끊어지는 게 정말 맛있는 가스 라이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AK도 마찬가지고요. AR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한 것들이 노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동이 더 증가하고 가스 기하율이 좋아졌다라고 하고 AK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거는 리시버 사이즈가 실총과 동일하게 작아지면서 더스트 커버 위에 덮개 있죠. 덮개가 실총의 덮개를 그대로 호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렉터가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돌리는 방식이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들면서 한 바퀴 돌리면 풀리는 이런 방식들 그리고 노즐에 양쪽 날개가 생기면서 볼트 캐리어 분해가 조금 어려워졌다. 이 정도 선이 제가 생각하는 좀 크게 바뀐 부분인데 과연 이게 유저들한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GHK AK가 출시를 하고 판매를 시작하면서 리시버 틀어진 문제 이런 이슈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GHK가 얼마 전에 판매 중단을 했어요. 이거 QC를 완벽하게 다 한 다음에 다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GHK 저도 버전2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GHK AK는 그냥 망치로 두들기 때리면서 내가 밸런스 해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틀어진 문제 이 제품도 지금 주인분이 조금 틀어졌지만 완전히 다시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하면서 좀 발로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사진을 올린 것처럼 틀어진 발로 잡았다고 해요. 그 정도입니다. 아무튼 제가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23년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번 MOA를 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몸도 대만에서 몸이 안 좋아서 되게 힘들었고 마지막 날은 비행기도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비행기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비행기가 2시 반 비행기인데 4시 반 비행기로 착각해가지고 거의 1시까지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서 타이페이 역에서 놀다가 부랴부랴 공항으로 와가지고 겨우 비행기를 탔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하면서 그래서 2024년도에 또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빌미에 말씀드리는데 DM으로 제가 얼마 전에 대만 가기 전에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K2C1 풀메탈 제품을 영상에서 중고로 팔아야겠다 만났다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DM으로 자기한테 팔아라고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한 3분 근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죠?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안 팝니다. 저는 이게 이게 뭐 좋든 나쁘든 이게 제가 구입을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또 언제 출시할지도 모르고 또 이제 그러니까 국뽕이라고 하죠. 그냥 국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기 때문에 기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제품들을 얼마 전에 중고로 엄청 많이 팔았어요. 팔았는데 저는 엄청 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금액으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제 지인분들께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들 사용했던 제품들은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한해도 아재티비 채널을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되고 또 제가 좀 생각했던 게 2024년도에는 게이머로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2023년도에는 제가 업무도 바빴고 또 슈팅스포츠 IDP 슈팅스포츠를 하면서 좀 게임에 좀 등한시했던 느낌도 있는데 2024년도에는 좀 게임도 참가를 좀 많이 하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어소프트건을 꼭 구매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목표는 2024년도 목표는 딱 그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다스 AR을 한 점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